안 먹을 거 없으면 그게 까시냐 그게? 야 씨... 또, 또, 또 지랄난다 또 아! 진짜! 됐어 자, 오늘의 게임 케이브맨 빅점퍼 무려 한글 패치가 있더라고 유저분들이 패치를 만들었어요 노말을 난리도록 하야죠 이지는 솔직히 형선들이 하는 거라 생각해요 불편해 그런 거 하는 거 무려 스토리 있는 갓겜 모두들 알자시피 야만희들이 침략한 후로 우리 쉴 틈이 없었어 먼저 내가 야만희들을 처리하고 길을 개척해야 해 가보자 굉장히 심플 제 게임 경력으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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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있습니다 비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 게임 스트리머 인생 6년차 오! 흐앗! 왓! 이거봐! 제 점프를 근데 왜이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무조건 있다니까 오오! 야 이 가석이 붙으면 이게 벽을 부셔버린다 애가 오오 뭐야 어! 어어어 어어어어 방금 저거 뭐지? 아아아아 중간 세이브 오케이 다 저 깃바로 중간 세이브 비켜봐 아 아 아 아 죽네 저거 뭐야 바닥에 이거 보니까 방금 전에 벽 탔다나 방금 전에 잠깐 탔는데 으아 으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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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타지지? 아 아 벽돌 부수는건가? 아 제발 나 목숨 한개 남았어 호우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 뭘 못해 그냥 한번 게임 본거지 답해 갈게요 이제 게임 바로 잡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거냐 이렇게 떨어져 죽어 어? 어허 나 말한거 아니였는데? 나 말한거 아니였는데? 어 소트 부쳐 아 아 따가는 쩍 으아 비켜 저아 어 안 찾아온 네 흐흑 흐흑 봤어? 나 아이온 오비 더 보시 고급 속도 붙었어 흐하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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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옷 너옷 달려 그냥 인지 꺼져 으하하핰하하하핰 안돼~~ 밟지마!... 완전 부어진다... 근데 소름 끼쳐 쟤네 때릴 때 소리되는거 봐 끼액버려 끼액 어우! 이야오..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나이스 으아악! 으아악! 어입! 중간 저장하 괜찮아 저장했어 괜찮아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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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은 쉽게 ㅏ! 아 ㅍ! ㅕ- ㅁ! 요거 해야지 Ti inhibit P4 아핡 아 아이씨 미케어 미어요 미케어 제발 요거 해야지 무습퇴 야 이건 좀 겁나 치사한것 같아 진짜 저건 좀 나갈 길이라도 좀 줘야지 흫 하하한 야 얘네 몸에서 여기 발광을 하지 오 뭐야 이거 어 이게 띵용띵이였네 이거 두개, 이거 감옥 두개 먹으면 ㅅㅂ띠 보이는데 이러면 신발! 나이스 옷만 없네 이거, 모자랑 신발 다시 넣는데 신발 있으면 가시 밟아도 된다고? 진짜야? 앱콜라님 진짜에요? 리얼임? 믿는다? 우리 트수분들은 틀린 말한 적 없잖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트수분들은 틀린 말한 건 본 적이 없어 말만 하면 다 맞는 말 트수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미친 내 신발 밟아도 안, 안 먹을 거 없으면 그게 가시냐 그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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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 벽창이 왜 있는데 이게 보니까 좀 초록 색깔 아아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이거 흑éis 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신발.. 번개다 저거 먹을 수 있, 저거 함정 같은데, 저거 냄새가 나 Drag 빽 약 앗 어어? 어, 나 catch는줄 알았어 지금 아! 와! 호우! 호우! 통계 먹었다. 자 잘 봐. 바로 앞에 꼬린인데 바로 뒤에 중간 세이브가 있어. 왜일까? 왜겠어. 냄새가 난다 이말이야. 야! 무슨 소리지 저게? 아 잠깐만! 아 왜 그래 나한테. 오! 아 여기 어떻게 가냐고 근데! 아 나 돌겠네 진짜. 여기 밑에 벽 점프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애. 여기 벽 점프 가능할까? 아 보이잖아 벌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내가!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왜 이제 왜. 분명히 있는데 뭐가. 그러니? 이게 냄새. 냄새가 나. 냄새가 났단 말이야. 나 그 냄새를 정말 잘 맡아.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bullwolf. 안 먹어 안 먹어. 아일라 먹어! 우우우우 아 밟혀도 이게 되는구나. 아 밟혀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여행이 있으면 안 죽나보다. אם lubun uuuu 아 ャ roz 웃음 ㅋㅋㅋㅋ Holocaust 아 단 볼헬म 야 야 올라가고있어 지금 보이지 점점 고도가 높아져서 산소가 희망한거 보이지 점점 올라가는거 아 헬멧 괜히 먹었다 어! 헬멧 적둔 됐어! 헬멧 남아있어! 대박이야 갑개입니다! 으아아아아아악! 오! 야! 안돼! 아 진짜... 갑박아! 날 살... 가구만 먹으면 짱 아래로 가네 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하하하하하하 진짜 개간네 진짜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빠아아아악 loro 흐으으으엌arily幾 하압 진짜 개간네 아 제발 아 저 새끼 똑똑한 놈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신뢰도약이야? 으어어!! 짝 실뢰도약이었어 아 잠깐만 넌 왜 핫みả 니가 있고 있냐? 세상 미처 돌아왔다 그죠? 아, 그냥 호끽이 주던가 또 선 넘지마 쪼! 오오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어어어어어어어어엇!! 너어어어어어어!! 오케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한 대 넘어주면 죽는다!!! 안돼!!! 끊기면 끝이야 ㅋㅋㅋㅋㅋ 호! 호! 도öff! 오오오! 으오오오오오!!! 아뇨?! 너무 쉬운데요? haha. 개새끼들아 진짜 으이! 안돼!!! 안돼!! 나 밀어x2 그렇지 밀어!! 아! 와! 아... 벌써 끝이야?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 냄새 났는데 아 너무 티나져? 아 너무 유토카 볶는다 진짜 조금 역겹다 이러니까 좀 역 꼽다 그죠 일부러 죽는 거 너무 친한다 게임 잘하는 거 다 뻔히 하는데 진짜 리얼 너무 친한다 아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우려먹어 그냥 깨자 좀 추하라 그래 이러니까 너무 어거지를 어근상하게 잡으면은 재밌는 것도 재미가 없어 으악!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저거 뭔데 잠깐만 올라가지마 으어! 으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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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지긴 하는거야 저게? 밟아지긴 한다 어? 죽은거 같은데? 내가 죽은거 같애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시나리오 캡쳐드 케이브맨 엔딩 XMR 미션 성공 그렇게 해피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와아 스토리 좋다 태형보다 되게 의외다 스토리가 이래? 아니 나 도트게임이라 무시했는데 수고하셨어요 아 처음에 좀 해보고 똥게임이라 개무시했는데 스토리가 진짜 개미쳤네 와 거의 라우어2 이상이야 아 웬만한 3D게임 깜씨던데? 이게 엔딩까지 다 보여드리면 스포라서 엔딩이 다 보여드리면 안될거 같고 나머지는 직접 여러분이 찾아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하셔도 될거같아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하셔도 될거같아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하셔도 될거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